제가 중앙주도를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이 그림 하나만 그리면 중앙주도는 여러분들 다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안에 다 담아주세요. 아시겠죠? 이걸 뭐라 부른다? 도성이라고 해요. 수도. 성은 성인데 성을 총괄하는 성을 도성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뭐 있죠? 궁궐이 있습니다. 궁궐. 궁궐 안에 누가 살죠? 대통령이 사는 겁니다. 왕이 사는 겁니다. 자 왕이 살고요. 정부청사는 어디에 존재하죠? 궁궐 바깥에서 존재합니다. 궁궐 바깥에 정부청사가 존재하는데요. 앞에 고대식이랑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없어졌다? 이제 귀족회의는 사라졌다는 게 달라진 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귀족회의에나 있을 높으신 분들이 어디에 출근하신다고요? 여기 출근하시기 때문에 여기 관청급이 되게 높은 급의 관청이 있다는 거지.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관청도 등급이 있는데 관청 등급을 성원부사라고 해요. 성원부사. 중국에서 최초로 만든 관청은 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황제국가가 되면서 더 높은 관청을 만든 게 성급과 원급을 만든 거였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주 높으신 관리들이고 여기는 밑에 따까리들입니다. 따까리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관청 내에 뭐가 생긴다고요? 성급관청, 원급관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높으신 분들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 그중에 1등 관청은 뒤끝에 무슨 말이 붙어야지 1등 관청일까요? 상식적으로. 성원부사 등급이라면은. 뭐뭐 성으로 끝나야지만 1등 관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찾기 하나 할 겁니다. 그거 찾기 하나 할 것이다. 자 1등 관청 찾기 하나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감찰기구라고도 할 건데요. 감찰기구. 감찰기구 찾기가 이제 이 두 번째입니다. 이게 시험에 두 번째로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감찰기구만 말하지 않고 포괄해서 한 개 이상의 기구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할 것이다? 두 개 이상 말할 때 뭐라고 한다? 언론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좀 확대해서 부를 겁니다. 그래서 1등 관청 찾기와 언론 찾기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통틀어 부를 때 뭐라고 한다고요? 이성육부라고 한다. 자 이성육부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성이 두 개 있다는 거네? 그쵸? 자 무슨 성과 무슨 성이 있는 줄 아세요? 이건 중국 이름 그대로 갖다 씁니다. 아까 발현은 이름 바꿨지만은. 아까 발현 뭐 있었죠? 그 친구가 우리 수업 듣고 있다니까? 주문 중이라니까? 누가? 정선중이 주문 중이라니까요. 정선중, 주문중. 자 여기는 중서문화성이 있어요. 원래는 중서성과 문화성이 따로 있었던 건데 고려는 이걸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합쳐가지고. 그 밑에 상서성이라는 게 있어요. 상서성. 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성자 들어가는 기구가 두 개 있네? 그럼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비교라는 걸 할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는 힘이 세다. 둘 중에 하나는 힘이 약하다.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1등 관청은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성자 들어가야 되죠? 이제 찾아보세요. 둘 중에 뭐게? 중서문화성이 1등 관청입니다. 무슨 말 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국정총괄. 두 번째. 뭐 있죠? 누구 살고 있죠? 수상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수상이. 우리 신라는 수상이 몇 명 있었었죠? 신라는 수상이 몇 명 있었죠? 신라는 귀족회의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도 수상이 있었잖아요. 둘이 있었잖아요. 이 둘. 귀족회의 누구? 상대등과 집사부의 누구? 시중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만 남았기에 이제는? 시중만 남아요. 그래서 수상을 뭐라 하냐면은 시중이라고 합니다. 문화성에 있는 시중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게요? 문화시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시중. 상대등과 시중 중에 누구만 남았다? 시중만 남았다. 이게 중세야. 귀족회 일단 사라진 거니까요. 고대하고 중세의 관료가 이름이 다른데요. 이름이 다른데 고대 관료는 뭐라 부른다고요? 고대 관료는 귀족관료. 아빠 혈통으로 내가 관료되는 거지. 왕 네가 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자율성이 되게 강해. 왕한테 많이 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귀족관료라는 게 고대 관료라면은 중세관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문무관료라고 하거든요. 조금만 좀 볼게요. 여러분 고대에 중세가 있습니다. 관료만 놓고 고대 중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대 공무원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등급만 있으면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9급 공무원으로 취업했다라고 하면은 뭐를 할 수 있게? 9급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경찰 일도 할 수 있고 소방도 할 수 있고 세무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법원 측 공무원도 할 수 있고 검찰 측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동사무소 가서 저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없는 거지 지금? 일에 분화가 안 돼 있는 거. 점점점점 뒤로 갈수록 일에 분화가 점점 많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이 된다고. 점점점점 일이 분화되면서 점점 전문성이 나타나는 게 진화에 가는 겁니다. 적어도 중세로 들어가면은 직업이 몇 개로는 세분이 됐다고요? 그게 이거예요. 문반, 무반, 문반, 문반, 무반까지 안 되는 애들을 잡것들이라고 해서 잡것들. 적어도 세 가지로는 분화가 돼요. 적어도. 그래서 웬만하면 문반 코스로 하면 이제 문반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방직 공무원 했으면 경찰 일은 못해. 소방직 공무원 합격했는데 이 등신이 갑자기 경찰서 들어오면 될까 안 될까요? 나 일하러 왔어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지금은 그게 너무 많이 분화가 된 거고 너무 많이. 중세도 적어도 몇 개는 분화가 됐다고요? 내가 똑같이 구급 공무원이라도 내 일이 있는 거야. 남의 일을 못한다고 이제는. 적어도 몇 개는 분화된다? 적어도 문무잡은 분화되는데 이건 잡것이니까 이걸 흔히 뭐라 하는 것이다? 문무관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중세는 문과 무가 분화되기 때문에 물을 총괄하는 관측이 따로 있어요. 직업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총괄기구 하나가 더 있어요. 뭘 총괄한다? 물을 총괄하는 기구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물을 총괄하는 기구도 적어도 맨 끝에 무슨 글자가 들어갈까요? 총괄한다는 말을 쓰려면 적어도 성급 아니면 원급은 들어가야 됩니다. 뭐 들어가게? 총은 다 나왔잖아요. 이제. 원급 들어가는 기구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개야. 이게 하나 더 한다고 이거를. 이해 대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행정관청 중에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1등 관청 찾기. 두 번째 뭐 있다? 왕! 왓치독 찾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잘 나오고. 왓치독을 조금 키웠다고. 왓치독이 이제 기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이 된다. 두 개 이상이 될 때 뭐라 부른다? 우리가 언론이라 부르고요. 자, 직업이 문무 두 개로 분화가 되다 보니까 뭐도 있다고요? 물을 총괄하는 기구가 있다는 말도 쓴다라는 겁니다. 물을 총괄하는 기구가. 아시겠죠? 여러분, 결국은 몇 개 얘기하는 거죠? 두 개 얘기하는 겁니다. 1등 관청하고 뭐 하는 거죠? 왓치독. 두 개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 그게 조금 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얘기가. 아시겠죠? 자, 여기서. 그래서 한번 써보자. 자, 이게 뭐 한다고요? 이게 국정 전체 총괄하는 거고요. 그중에 무만 총괄하는 기구를 뭐라고 한다고요? 중추원이라고 부른다. 중추원. 아시겠죠? 자,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익숙하게 해두면 됩니다. 이걸 군사기밀 관장했다고요. 군사기밀. 군사기밀 관장했다는 게 뭐를 총괄한다는 뜻이라고요? 뭐를 총괄한다. 우리 지금 말하면 육군기무사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뭐 찾을 거라고요? 지금 또? 왓치독 찾을 건데 왓치독은 말 끝에 무슨 말이 흔히 들어간다고? 대쪽 같은 관리들이에요. 대쪽 같은. 무슨 관리? 어사대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다 했네. 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 조금 추가를 시킬 건데 뭐를 추가시킬 거냐면요. 자, 여기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귀족회의가 싫다고 이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최대한 분화시킨 거야. 그래서 귀족회의에서 몇 명이 모여서 국가의 모든 일을 논하는 건 사라진 거고 각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야, 이게 저게 안 좋을 때도 있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평상시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게 위기시가 되니까 한 개 부처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큰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 부처를 다 쪼개놨는데 한 개 부처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만큼의 큰 국가적인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떤 경우가 그런 게 있을까요? 전쟁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이게 한 개 부처가 내릴 수가 없다. 국방부 혼자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요. 지금도 전쟁 같은 위기 상황이 되면 뭐 열리죠? NSC 같은 경우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 부처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까 장관들이 다 모여봐. 또 이 질환하는가 또. 장관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니까 결국 뭐랑 비슷해요? 높은 사람만 모인 회의 기구가 생기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얘는 고대의 뭐랑 되게 유사한 기구가 다시 생기는 게 되는 거다. 귀족 괴의 기구 같은 게 또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한시적이고 필요할 때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생겼다가 안 없어지고 걔들이 버틴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구로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화된 관청 말고요. 다시 장착한 달만 다 모여봐. 그래갖고 만든 기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떤 경우에? 전쟁 때. 또 하나가 있어. 뭐 할 때 그런 게 또 생기는지 아시나요? 국가에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게 생겼다. 한번 해보자고요. 이걸 또 한 개 부처가 결정을 못하는 거야.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거 하면 뭐하죠? 돼지도 살처분해야 되죠. 살처분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살처분할 때 거기에 보상 같은 걸 줘야 돼요.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걸린 지역, 전염병 걸린 지역이 있다라면 몇 개월 동안은 여기 그거를 못하게 한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동안의 생업 같은 것도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한 개 부처가 결정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다고 그런 것들은.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법 같은 걸 만들 때 또 한 개 부처가 결정을 못하는 거야. 지금 무슨 법 필요합니다. 모여보세요. 장착한 달리 모여보세요. 이게 뭔지 아시나? 국가의 중요한 법제 지정할 때 모이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지금의 국회 같은 조직이 일단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높으신 분들만 또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이 기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를 도병마사라고 하고요. 여러분 병마사가 뭔지 아세요? 병마사가 국경적을 지키는 군사 장관을 말합니다. 병과 말을 통수라는 관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경적이라는 뜻인데 국경적을 통제하는 기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관할하는 기구다? 이게 전쟁, 군사 문제 관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문제를 통수하는 기구를 만든 거예요. 여기는 누구만 모여서 이걸 회의할 수 있다고요? 장착한만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착한만.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무슨 기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귀족회의 같은 기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에 있다? 식목도감이라고 하는데 도감은 임시관청이라는 겁니다. 원래 없었던 관청이라는 거예요. 한시처로 생겼던 건데 저것도 안 없었고 계속 간 겁니다. 법제와 격식과 항목을 만드는 임시관청이라는 겁니다. 법제, 격식, 항목 그게 무슨 뜻이죠? 법 만드는 기구라는 거예요. 법 만드는. 아시겠죠? 여기는 누구만 모인다고? 장착한만. 장착한을 그때는 뭐라 불렀었을게요? 다시. 여기 귀족회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관청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높은 관청으로 갈까요? 낮은 관청으로 갈까요? 높은 관청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높으신 양반들은 다 어디에 들어간다? 성급 기구, 원급 기구만 있습니다. 자, 이 양반들이 높은 사람들인데 일단 이제 이름 불러줄게요. 이걸 뭐라고 하죠? 1등 기구를 중성문화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 중추원이라고 합니다. 중추원. 자, 그리고 나라의 가장 큰 어른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근무선다고요? 여기 들어가서 근무섭니다. 여기에 있는 장착한을 뭐라 불렀었냐면 그때는 재신이라 불렀었어요. 재신. 자, 여기에 있었던 장착한을 뭐라 했었냐면 추밀이라 했었습니다. 추밀. 그때 말로 하면은. 지금 말로 하면 장착한이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재신하고 추밀은 급이 높아 낮아. 높죠? 높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낮은 관서를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낮은 관서에 장관들이 다 있긴 있는데 걔들은 급이 낮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기 다 겸직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서에 장관은 누구밖에 없다? 재추밖에 없어요. 여기 누구만 들어간다? 장착한. 재추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높으신 분들. 누구? 재추들만 모여서 회의 한번 해봅시다.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부른다? 재추 회의 기구라고 하는데 재추가 높아 낮아? 높아. 그래서 뭐라 한다? 그 옛날에 귀족 회의 기구랑 똑같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걸 다 했습니다. 여기 하나 추가시킬 게 3사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당나라에서 생긴 중세 제도가 원래는 3정6부제였었어요. 원래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타면 뭐가 나타나죠? 고려는? 송나라 등장하죠. 송나라. 송나라 등장하는데 성급 기구하고 북급 기구만 가지고는 국가 운영을 못할 정도로 몇 개 안 되는가. 그래서 이게 기구가 더 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새로 생긴 게 원급과 사급이 새로 생겨요. 그래서 우리 고려의 제도는 중세 제도인 당나라 제도를 기반으로 당시 나라는 송나라니까. 송나라 때 새로 만든 제도도 들어와서 성급, 원급, 북급, 사급이 다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성, 원, 부, 사라는 게 생깁니다. 그 부는 어디에 있냐면요. 부는 여기에 있습니다. 육부는. 육부라는 게 이게 집행기구입니다. 정책 집행기구. 얘가 시키는 거고. 정책 심의결정 얘가 하는 거고. 얘가 집행기구입니다. 아까 저기 좀 골 때리는 거 있었었죠. 아까 발해는 최고기구가 어디 있었죠? 얘가 최고기구 역할을 했었죠. 상서성과 유산기구가 뭐 있었다고요? 정선종 중에 뭐가 그어있었죠? 정당성이 이거 같은 건데 원래 얘는 까라면 까는 기구지. 얘가 명령 내리는 기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발해는 독특하게 뭐를 최고기구를 했었다고? 얘를 최고기로 했었다는 게 발해만의 독특한 운영 방식이라고 그게. 아시겠죠? 이거는 뭐가 독특해? 이게 위에 있는 건 맞는데. 이건 중국하고 비슷한데. 어떻게? 두 개를 섞어놨다라는 거지. 원래 중소성과 분야는 따로 있는데 이걸 합쳤다는 게 고려만의 독특한 운영 방식인 거고. 외국 제도 들여왔다고 할 때 무슨 말은 무조건 붙여야 된다고요? 독특한 운영 방식이 있었다는 말은 무조건 붙여야 됩니다. 그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중에 가장 큰 기구가 성급과 원급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금은 한 개 붙여요. 국무원들이 몇 백 명씩 되고 몇 천명씩 되지만 그때는 그 정도 안 했었어요. 10명, 성명밖에 안 되는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큰 기구다 보니까 이 기구는 더부살이 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더부살이. 그러니까 이 높으신 어른도 있지만 이 밑에 어떤 기구 하나가 하숙 생활하는 게 있었다고. 그래서 성급과 원급 기구는 두 개의 기구가 마치 합쳐진 것처럼 되어 있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급과 원급은 무슨 말을 쓸 것이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중에 높으신 분들은 뭐라고 한다? 재신이라고 한다. 이 중촌에 높으신 분들은 뭐라고 한다? 추밀이라고 한다. 이 높으신 분과 무관하게 더부살이 하는 애들이 있었다고요. 그거 뭔지 아시나 그게? 이걸 낭사라고 하는데요. 일단 저것만 두세요. 이거는 승선이라고 합니다. 자, 얘들 역할은 재신, 추밀하고 역할이 달라요. 아시겠죠? 뜻밖의 이게 언론이었어요, 언론. 낭사라는 게. 승선은 뭐냐면 이거 태워간다는 건데 여기 있는 의견을 태워다가 누구한테 갖다 준다? 왕한테 갖다 주고. 왕이 말하는 의견을 다 태워다가 누구한테 전달한다? 야, 니네 왕이 이렇게 하라 인마. 왕명출라 파는 걸 얘가 했었다고, 왕명출라. 그러니까 승선은 기본적으로 근무는 여기서 합니다, 주로. 낭사는 언론이네요. 어디서 근무할까 그러면 얘하고 같이 근무해요, 얘하고. 그러니까 얘랑 전혀 관련 없는 기구가 끼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보다는 기구가 많이 분화됐지만 중국보다는, 뒤에 조선보다는 어색한 기구가 합쳐져 있으니까 덜 분화된 거예요, 덜 분화. 그래서 고대하고 조선 사이에 끼어 있는 고려는 고대보다는 많이 분화됐고 조선보다는 덜 분화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성급과 원급 같은 큰 기구에는 뭐 하는 애들이 있다? 하숙살이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더부살이. 진짜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데. 아시겠죠? 아무리 봐도 얘랑 어울리질 않아요. 관련 없는 건데 껴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중서문화성의 기능은 국정총괄과 언론 기능이 있다고 해야 되는 거고 중추원의 기능은 군사기밀과 더불어 왕명출랍이 있다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정리됐나요? 이거 하나 하면 고려시대 제도사 분야가 풀리는 겁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면 돼요. 빈종에 딱 그려보시고 안 그려지면 안 된 거야. 더 그리면 되고. 자, 그려보시고 책을 안 보고 그릴 수 있다 그러면 다 한 겁니다, 저게. 제가 이 도식을 있잖아요. 이 도식만 하면 고려시대 정치제도는 다 풀거든요, 중앙제도는. 이 도식을 학생들한테 저거를 알려주고 저거 하나만 하면 된다. 모든 개념은 여기다 다 대입시키라. 그러니까 알려주는데 저거를 제가 시켜봤더니 우리 학생들 말고 다른 학생들도 시켜봤거든요. 시켜봤더니 한 중학생 정도면 저걸 그리더라고요. 어려운 도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몇 학년까지 그걸 그렸었는지 아세요? 제가 시켜봤는데 한 중3짜리 정도면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도식이 아니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험은 A급이거든요. 굉장히 잘 나오거든.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완전 A급인데 난이도는 한 중3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중3. 한 중3짜리 더 풀 정도의 문제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걸 이제 정리를 잘하냐 못하냐는 거지 한 중3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 이상은 보기 힘들어요, 그 이상은. 왜 중상인지 아세요? 중3짜리도 만드니까, 중3짜리도. 중3짜리도 뭘 만든다고? 어, 이 새끼 봐라? 도식 만드네? 중3짜리. 자, 보세요. 중상, 중상. 중3짜리가. 어? 도식 만드네? 자, 아시겠죠? 자, 용어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적팔리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중상, 중상. 자, 뭐라고? 중3짜리도. 어? 도식 만드네? 그쵸?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중상, 중3, 어, 도식 하면 됩니다. 중상, 중3, 어, 도식. 자, 이 중에 상급과 원급이 뭐라고? 재상들이 있는 기구. 높은 기구다. 자, 하나는 재상들이 있는 기구라는 게 특징이고. 두 번째는 더부살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큰 기구니까. 그 두 개를 덧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성급과 원급에는 뭐가 있다고? 기이한 기구가 껴있다. 하나는 낭사요. 하나는 승선이라는 게 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다시 돌아가면은. 자, 중세 제도의 특징은 뭐가 있다고요? 기죽회의 없다. 자, 관청만 남게 되는데 관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1등 관청. 그 다음에 뭐 있다? 왓치도 찾는 겁니다. 왓치도. 자, 근데 이렇게 다 분화시켜놨더니 뭐에 대응을 못하더라? 국가적인 큰 사태에 대응을 못하더라. 그래서 장차감만 모여봐? 한 게 뭐다? 기죽회의가 다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